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갓생을 살기 위한 아이패드, 아이폰 배경화면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먼저 저의 아이패드 배경화면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앱들과 경각심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위젯들 위주로 배경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배경화면을 만들어가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을 꾹 누르면 홈 화면 수정이 되는데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수 있는 위젯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공부시간 관리 및 플래너를 모두 열품타라는 앱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시간 책정,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경화면 위젯으로 열품타를 추가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스케줄 확인 및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캘린더 앱도 위젯으로 추가해놓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위젯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중 각자의 취향에 맞게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날짜와 함께 스케줄을 볼 수 있는 위젯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열품타에 등록한 시험 일정과 같은 디데이를 위젯으로 추가해서 나의 시험 일정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위젯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열품타에는 디데이를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디데이를 위젯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위젯을 길게 눌러서 위젯 편집을 누른 뒤 본인이 원하는 디데이를 선택해서 위젯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공부하시는 분은 열품타를 꼭 쓰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공부 시작을 하고 나서는 다른 장애가 될 만한, 방해가 될 만한 앱들에는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앱들은 쓸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도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저의 공부량 통계를 잡기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그룹으로 친구들이랑 그룹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이에는 월에 이 정도 매일 공부를 하고 있네? 등의 그런 친구의 공부 현황도 같이 공유가 되는 게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아이콘도 아 얘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저 교과를 하시는 분은 본인이 저 아이콘을 구매하셔서 쓰신 건데 내가 공부한 양만큼 아이콘도 귀엽게 나와서 공부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플래너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어떤 시간에 공부를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의 공부량 체크에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공부량을 캡처할 수도 있어서 캡처 후 인스타그램, 그런 공스타그램에 올리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스타그램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마무리 기록 기능에 있어서 하루의 공부를 다 끝낸 후에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를 잘 썼는지를 기록하고 만족도를 표시할 수 있어서 쌓아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D-Day 설정 기능을 통해서 시험날이 얼마 남았는지 혹은 내가 체크해야 되는 일정이 얼마 남았는지를 바로 보면서 플래너도 짜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기능을 통해서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은 아니고 메모 위젯이라는 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메모 앱이긴 한데 저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명언이나 저의 좌우명 같은 것들을 메모로 등록해놓고 뒤에 사진 배경을 예쁘게 설정해서 위젯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앱은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무료여서 되게 좋아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본인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제목 혹은 본문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복사하기와 같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예쁜 배경화면들이 나옵니다. 모두 무료이고 예쁜 배경들이 많아서 본인 취향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료 앱이라서 광고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한 편만 좀 참으면 됩니다. 배경화면에 저의 좌우명이 나오는 거라서 약간 하루하루 저의 좌우명을 되새기는 기분이라서 좋더라고요. 여러 개를 등록해놓은 경우 위젯 편집으로 원하는 메모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젯 크기도 다양해서 메모 글의 길이에 맞는 위젯 크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좌우명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어서 저 작은 위젯으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기다란 위젯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인 노션 앱입니다. 두 가지 크기의 위젯을 추가해놓고 있는데 작은 크기의 위젯에는 바로 들어가는 페이지 예를 들면 저는 많이 외워야 되는 단어장 페이지를 바로 등록해놨고요. 그 다음 크기의 위젯에는 저의 즐겨찾기 페이지들을 등록해두었습니다. 저는 노션을 대학생 때부터 진짜 많이 썼는데 그냥 필기로 종이에 쓰는 것보다 노션에 쓰면 정류도 깔끔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정보가 보관된다는 점이 참 유용한데요. 저는 노션으로 이렇게 플래너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저의 사사로운 일기 감정을 쓰는 건 아니고 해야 할 일들이나 감정이 섞인 반반 어느 지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간 그리고 월간 플래너를 작성해놓고 각 월마다 월이 끝나면 이번 달에 잘한 점 혹은 후회하는 점, 다음 달에 좀 했으면 하는 점들을 기록해서 매월을 시작할 때 그리고 월 중간에 약간 마음을 다시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목표로 잡았던 목표가 뷰골에 보여서 매달 계획을 세울 때 연간 목표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기 좋고 그리고 리마인드로 설정한 리스트들을 통해서 꼭 까먹지 않고 이번 달에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번 달에 제가 이루고자 한 목표를 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이 끝났을 때 이번 달에 대한 소감을 또 적어주고 다음 달에 했으면 하는 것들을 써줌으로써 다음 달이 좀 더 알차게 꾸며질 수 있게끔 노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란의 이미지를 이 달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를 넣어서 나중에 각 지난 달들을 보다 보면 아, 이 달에 이런 일이 있었지를 좀 더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월페이지 커버로도 이 달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넣어줌으로써 각 달이 지날 때마다 약간 도장깨기 하듯이 아, 지난 달들에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지를 커버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는 해당 달에 있는 이벤트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런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 그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중점들을 써줌으로써 이번 달에 나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세운 이 월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주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란인데요. 그래서 위클리 플랜을 통해서 내가 세운 월간 목표에 좀 더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월간 페이지에는 저의 연간 목표가 뷰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의 연간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달이 채워지게끔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렇게 연간 일지를 쓰게 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일지를 쓰게 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하루들로 저를 채워가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사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축어 위젯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 네이티브 앱과 기능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 단축어 기능을 매우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봐야 하는 파일을 열어주는 단축어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보면서 외워야 하는 파일은 매번 파일 앱을 들어가서 파일을 여는 건 좀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는 단축어 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배경화면 앱 위젯 추천입니다. 이건 실제 저의 핸드폰 배경화면인데요. 핸드폰은 아이패드와 다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작은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위젯을 넣으려면 같은 크기의 위젯을 설정해서 겹쳐놓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겨운 이 열품 타입이 또 핸드폰에도 위젯으로 있는데요. 이 D-Day를 보는 게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D-Day 앱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알림 위젯을 통해서 제가 루틴처럼 하는 행동들은 미리 알림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이 쓰는 네이티브 앱이 바로 이 미리 알림인데요. 미리 알림 기능을 사용하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람 기능과 함께 쓸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루틴처럼 해야 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림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알림에 들어가서 토픽별로 목록을 만들고 그 하위에 본인이 하기로 한 리스트들을 작성해 놓습니다. 목록은 스마트 목록으로 변경해두면 여러 가지 섹션을 잡아서 가령 갓생살기라는 토픽 안에 공부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저를 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각의 토픽 안에서의 카테고리를 섹션으로 잡고 그 하위에 카테고리에 맞는 일들을 기입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티브 앱인 일기를 사용해서 매일 하루에 대한 회고를 작성해 주고 있는데 이 일기가 생각보다 까먹는 일이 종종 생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깃발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잊지 않고 하루 회고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한 미리 알림 하위에 하위 항목을 또 추가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가령 회고 일기 쓰기라고 했을 때 일기를 쓰면서 어떤 마음가짐이면 좋겠다 무엇을 위해서 이걸 쓴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위 항목으로 써줌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할 때 아 이런 것들을 항상 되새겨야지 라는 걸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루틴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도 여기 집안일 섹션 같은 곳에 써놓음으로써 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거 하기로 했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메모 앱에 그냥 작성하는 것보다 미리 알림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한 일을 구별할 수 있어서 좀 더 생산적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미리 알림 기능 중에는 반복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혹은 평일 항상 이 시간에 반복해줘. 그렇게 설정하게 나면 그 시간마다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루틴을 만들고 싶을 때 이 미리 알림의 반복 기능을 사용하시면 저만의 루틴을 만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알림도 위젯의 크기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알림의 정의한 리스트의 개수에 맞게끔 위젯의 크기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제가 많이 쓰는 위젯에는 바로 노션 위젯이 있는데요. 저는 출퇴근 시간과 떠트리 시간의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데 그럴 때 노션 페이지 위젯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어를 외울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 암기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단어장 노션 템플릿인데요. 단어를 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 암기하는 데 되게 유용한 템플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폰 배경화면에도 단축어를 설정해놔서 자주 봐야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손으로 형광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자주 보면서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축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단축어 앱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단축어 이름을 정해줍니다. 아이콘도 본인이 원하는 색상과 이모티콘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 추가 버튼을 누르고 파일이라고 검색해줍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파일 열기라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클릭해주시고 기본 앱은 파일 파일은 본인이 열고 싶은 그 문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단축어가 추가됩니다. 진짜 쉽죠? 단축어 위젯 추가도 그냥 위젯 추가 누른 다음에 단축어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위젯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단축어를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단축어가 많이 보이는 위젯이 좋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많이 있으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한개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에도 등록하고 있는 메모 위젯이라는 앱입니다. 메모 위젯은 무료 앱이기도 하고 뒤에 예쁜 배경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가치관을 담는 글을 표현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전 하루 마무리로 그냥 간단하게나마 끄적끄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일기 네이티브 앱을 쓰면 그날 있었던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일기 앱을 들어갈 때 얼굴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보지 않을 거라는 그 안심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영어 공부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앱인데요. 미국의 팟캐스트 앱이어서 미국의 최근 시사와 원어민들의 발음을 익히는데 되게 좋은 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진짜 가장 강력 추천하고 싶은 앱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움이라는 앱이에요. 이거는 무료 명언 앱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하움을 들어가서 이런 명언들을 보다 보면 가슴에 꽂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명언 말들을 보다 보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위로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이 무료이기도 하니까 많이들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앱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은 명언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